안녕하세요. 게스트분들을 모셔 척테일러 스타일링에 대해 얘기해보는 시간 하우투척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MC 김윤경이고요. 오늘은 과연 어떤 게스트들이 이 자리에 와주셨을까요? 오늘의 게스트 뮤지션 태림씨입니다. 태림씨를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션 태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동물은 고양이입니다. 안녕하세요. 태림씨. 안녕하세요. 최근에 앨범을 내셨다고 들었는데 네. 작년에 처음 앨범을 내고 이제 올해 두 번째 EP를 냈는데 편하게 내는 느낌으로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한 무더위에 이렇게 긴팔을 저랑 굉장히 비교돼요. 저는 지금 나시를 입고 나왔는데 오늘 상극이군요. 그렇죠. 태림씨의 코디 한번 공개해볼까요? 청바지도 롤업해서 입 딱 나오셨네요. 평소에도 흰 신발을 많이 신었잖아요. 오늘 바지 색이랑 이 척테일러랑 굉장히 잘 맞아요. 혹시 의도하시고? 어? 아니요. 의도치 않게 신고 왔을 뿐인데. 되게 자연스러워요. 차분한 옷을 많이 즐겨 입으시잖아요. 네. 약간 뭐 바람막이 같은. 더 더워지면은 계속 이걸 입으실 생각이에요? 질문을 받고 나니까 이 스탠스를 유지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공연하시거나 이럴 때는? 공연할 때도 사실은 뭐 비슷하게 입는 편인데 공연에 찍었던 뮤직비디오 사진을 티셔츠 위에 항상 어떤 재킷을 걸치거나 그쵸. 네. 약간 그런 걸 좋아해서. 그럼 공연할 때도 척테일러 신고 공연하실 거예요? 네. 그럼요. 기분이 더운데 더워질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더 더워지기 전에 빠이빠이 합시다 이제. 빠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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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